네, 신송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역시나 지금 핫한 그런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장에서도 5%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공물 관련된 종목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이제 신송홀딩스를 할지 아니면 일진홀딩스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조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안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료 공물 관련된 이벤트에서 지속적으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 사업자로부터 공물을 공급을 받아서 그것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정부 공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이제 이 공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팩포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상품을 취급하는 이 사업 자체가 시장도 전망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종 시기를 놓쳤고 그리고 이제 공물은 또 먹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 차트를 쭉 보시면 횡보장세를 이뤄가다가 3월 초부터 지금 급등하기 시작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도 18% 넘게 오르긴 했었는데 윗고리는 좀 길게 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너무 테마성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이지홀딩스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신송홀딩스도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사료나 한일사료의 움직임이 기속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곡물 가격에 대한 이런 선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면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이 생산이 안 되는 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부족한 거는 작년에 생산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올해 만약에 경작지를 넓히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가뭄이 굉장히 심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홍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도 차이 때문에 경작지에 따른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작지를 늘린다고 한들 무조건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보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유지가 돼서 결국엔 내년까지 이어졌는데 수확량이 좀 어렵다라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장기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기조가 오래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대형주 섹터들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까지 장기 우상향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원자재들 중에서 곡물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점은 일단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려가 발생이 되니까 주요 곡물 나라들이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 간단하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익숙하신 이름들이 들리실 건데 팜스토리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지바이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손 FNG 이런 종목들을 다 갖고 있고 정다운도 가지고 있고 마니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 회사인데 우리가 육계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됐을 때 2조가 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지금 3천억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이 안에서 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고 이런 섹터가 중장기로 가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엔 숨어있는 종목군들도 발굴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있는 이런 사료에 대한 작년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지분 인수에 따라서 100% 인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료 내에서도 또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